자 그럼 이제 다운스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. 대부분 체중이동이 잘 안되는 분들, 체중이동을 잘 이동시키기 위해서 다운스윙 때 왼쪽 하체 밀어야지, 왼쪽 하체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.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너무 밀려고 하다 보니까 회전이 안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. 어쨌든 회전도 중요하잖아요. 체중 보내놓고 회전에서 피니쉬까지 돌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체중이동만 되는 게 아니라 회전도 돼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밀려고만 하다 보면 또 회전을 막는 동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 때 이 왼발을 밑으로 눌러주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체중을 옆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.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. 체중을 다운스윙 할 때 옆으로 보낸다가 아니라 앞쪽으로 보낸다는 건데요. 왼발 앞 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. 자 백스윙 올라가서 전환 구간에서 왼발 앞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체중을 보내면서 다운스윙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. 백스윙 올라가서 왼쪽 앞 발가락 쪽으로 꾹 눌러준다는 느낌이죠. 자 제가 체중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왼발이 지면을 눌러주는 힘이 생겨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제가 가만히 서서 왼발을 한번 눌러볼게요. 자 가만히 서서 왼발을 꾹 눌러서 체중을 싣는다고 했을 때 지금 왼무릎이 살짝 밑으로 굽혀지죠. 이 움직임이 사실 다운스윙 찰나의 순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백스윙 때도 올라갔다가 왼무릎이 살짝 조금 더 굽혀지면서 지금 측면에서 보면은 왼무릎이 살짝 굽혀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. 살짝 굽혀지면서 다운스윙을 해야지만 체중이 왼쪽으로 실릴 수 있고 왼발이 지면을 누르는 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느끼기 위해서는 백스윙 올라가서 왼발 앞쪽 내 앞 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실어준다고 해야지 무릎이 살짝 이렇게 굽혀지는 다운스윙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는 왼발 앞 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야지만 우리가 왼발이 지면을 꾹 누르는 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어느 구간에서 해야 되냐 백스윙 올라가서 전환되는 구간이 있죠. 다운스윙 내려와서 볼을 칠 때 이 동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백스윙 올라가서 전환되는 이 구간에서 다운스윙의 시작을 알릴 때 왼발 앞쪽, 왼발 앞 발가락 쪽에 이렇게 체중을 실어주면서 무릎이 살짝 굽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왼발 앞쪽으로 체중을 일부러 막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왼발 앞쪽으로 체중을 가져가는 느낌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체중 이동을 할 때는 사실 앉는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고 많은 프로들이 설명을 해요. 앉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 체중이 이렇게 밑쪽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발바닥의 압력을 느낄 수 있다. 그러면서 왼발에 조금 더 지면이 밟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죠. 앉는 느낌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무릎이 밑으로 살짝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백스윙 딱 올라가서 왼발 앞 발가락 쪽에 체중을 딱 실어주는 것도 결국에는 왼무릎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전환 구간에서 앞쪽으로 체중이 느껴지는 느낌을 느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회전을 끝까지 해주는 게 중요해요. 우리가 왼발 앞쪽으로 체중을 느끼는 거를 느꼈다면 그거는 이제 거기서부터 체중 이동 성공이에요. 더 보내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서 전환 구간에서 왼발 앞 발가락 쪽에 체중 실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찰나의 순간인데 왼무릎이 아주 미사하게 살짝 움직였다가 다시 그 느낌도 맞는 거예요. 약간 저는 지금 봤더니 앞에서 제가 봐서 어렸는지 모르지만 시청자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박진희 프로의 왼무릎만 봤는데 앉았다가 살짝 점프하는 느낌? 발은 떨어지지 않았지만? 그 느낌인가요? 그게 바로 이제 지면 반발력이죠. 우리가 레슨할 때 지면 반발력도 중요하고 왼다리 중심동도 중요하고 많이 레슨을 하잖아요. 근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다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. 왜 선수들의 스윙을 슬로우로 잘 보게 되면 백스윙 올라가서 약간 전환 구간에서 몸이 낮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남자 선수들의 경우에는 더 많이 보이거든요. 백스윙 올라가서 전환할 때 살짝 이렇게 몸이 낮아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낮아지면서 지면 반력을 이용해서 하체를 튕겨주면서 회전 이동하고 거리를 내는 거죠. 결국 이것도 우리가 다운스윙 할 때 체중을 왼발을 밟아주면서 살짝 몸이 낮아지고 회전하면서 일어나고 이 지면 반력을 이용해서 체중 이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체중 이동할 때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쉬운 거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제가 실제로 체중 이동을 고쳤을 때 이 방법이 가장 쉬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건데요. 백스윙 올라가서 왼발 앞 발가락 쪽에 체중 실어주는 걸 느끼고 나서 그대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왼발이 지면을 꾹 눌러주면서 체중이 실리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고요. 요즘에 연습장도 많이 가고 또 필드도 많이 나가시잖아요. 그래서 조금 빈 스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. 빈 스윙을 할 때는 실제로 이 왼발 뒤꿈치를 살짝 떼 보세요. 백스윙을 딱 올라가서 전환 구간에 왼발 뒤꿈치를 살짝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잘 안 보이실까 봐 오른발을 밑으로 빼볼게요.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전환 구간에 왼발 뒤꿈치를 살짝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. 지금 보이시죠? 그럼 앞에다가 중심을 더 실고요. 그렇죠. 왼발 뒤꿈치가 떨어지게 되면 앞쪽에 중심이 실리는 것을 조금 더 잘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백스윙 전환 올라가서 전환할 때 왼발 뒤꿈치 살짝 떨어뜨려 주시고 그 다음 다시 붙이면서 스윙 이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왼발 앞쪽의 체중이 이렇게 실리는 느낌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빈 스윙을 할 때 찰나의 순간이지만 올라가서 한 번 멈추세요. 여기서 왼발 뒤꿈치 살짝 떨어뜨려서 체중 앞쪽에 실어주고 그 다음 빈 스윙 피니쉬 할 때는 반드시 왼발 뒤꿈치가 다시 붙어져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서 멈춰준 다음 왼발 뒤꿈치 살짝 떨어뜨려 주면서 이렇게 한 번 눌러 주시고요. 그 다음 피니쉬 이런 식으로 빈 스윙을 많이 하면 체중이 왼발에 확실히 실리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볼을 치면서 조금 느낌 얻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빈 스윙을 한다면 체중이 이동되는 느낌 그리고 왼발이 확실하게 버티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네 지금 최범길님께서 이유로 그 다음 주에